가족 오셔도 되요. 4인 기준으로 오셔도 되죠. 살찐거 또 좋아하는 매니아층 있어. 탕수육은 부목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탕수육 부목 찐먹 놀라 여기서 잠재우겠습니다. 탕수육은 그냥 소스 없이 그냥 먹는게 맛있어. 그냥 부목 찐먹 아니야. 그냥 먹어. 그게 제일 맛있어. 놀라운 끄 간은 조금 되어있는 것 같거든. 그냥 염질 정도로 짜지는 않아. 싱겁지는 않아.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탕수육 부목 찐먹 놀라운 끄 탕수육은 양념이 붙어있었잖아. 양념 먹는거 그냥 이 그대로 먹는게 맛있습니다. 자 크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